Q. KCON 네 지금 저희가 뉴욕 KCON 준비 중인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저희 또 KCON 2019 LA 또 다음 달에 있잖아요. KCON 컨벤션 중에는 세계 최대 2개예요. 저희가 그런 팬들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약간 여기서 우리끼리만의 예고편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히 나아님 예고편 딱 지금 픽스민 나란다. 네. 아니 형님. 내가 뭔데? 형님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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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2019 KCON LA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체 어디서 하는 거죠? 스테이플스 센터 & LA 커미션 센터에서 그곳에서 자 다시 갈게요. 레디 액션! 2019 KCON LA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아 대체 어디서 하나요? 스테이플스 센터 & LA 커미션 센터에서 signs of Com ни 체크파이브 레디. 액션! 2019 KCON LA 2019 KCON LA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아 대체 어디서 하는 거죠? 스테이플스 센터 & LA 커미션 센터에서 김치 진짜로 잔있다& 만나요! 아 we are kpop mnet